이야 처음부터 잡아주는 센스 와 바로 낙지를 겟 하는 순간 어 역시 작은 걸 놔주면 복을 받습니다 와 좋아요 야 힘이 왜 이렇게 좋아 오 여러분 오늘 이게 손에 붙는 걸 좋아하네요 얘네들이 오 겟 굿 자 낙지 세번째 겟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아 아 으 і 아 아 아 으 자 안녕하세요 페로나미 입니다 클릭해 줘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살짝 느끼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용하게 해로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Get good! 뭐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자, 낙지 해로질 시작합니다. 출발! 자, 오늘의 장비입니다. 수중 랜턴입니다. 자, 이거 기대해 주세요. 자꾸 텐션이 업이 되려고 하는데 천천히 바다로 입수합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소라를 줘. 대박 사건! 자, 여러분 소라를 보겠습니다. 오, 좋다. 사이즈 이거는 괜찮다. 굿! 오, 굿! Get! 하나, 이게 들어와서 바로 소라를 주시네요. 자, 아이고, 아이고, 돌봐, 돌봐. 와, 이거 내가 오늘 자빠지는 거 보니까 오늘 여기서 제가 낙지를 제일 많이 잡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여러분 충청 이남권은 지금 금어기가 시작됐습니다. 절대 낙지를 잡으시면 안 되고요. 인천권은 금어기가 아직 아닙니다. 21일부터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낙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바다가 그냥, 바다가 육지라면 내가 해루지를 못하지 자, 우리나라의 삼면인 이유... 오! 낙지! 오, 도망갔어, 도망갔어. 여기, 여기, Get! 이야, 처음부터 잡아주는 센스! 와, 여러분, 역시 영흥도에서는 한번 자빠져야 됩니다. 와, 오, 실하다, 실해. 사이즈는 작은데, 와, 이거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가져가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낙지 한 마리를 Get! 했습니다. 아, 좋네요. 오, 야, 이 수중서치 안 가져갔으면 낙지 못 봤어. 진짜야, 진짜. 대박사건! 자, 영흥도에서는 두 가지를 절대 잡아가시면 안 됩니다. 굴하고 바지락. 영흥도 어민들이 종패를 뿌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그거 하나만 지켜주시고 바다에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바카지! 자, 여러분, 바카지입니다. 자, 가서 놔줍니다. 손으로 만지면 손 아작스! 절대, 여러분, 바카지는 손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큰일 나요. 한 퀘 가요, 그냥. 여기 보세요. 와,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 고동이, 이게 갱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다 갱? 와, 진짜 갱이 소라 새끼만 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런 거는 뭐, 오늘 제가 이거 갱을 가져갈 게 아니기 때문에 놔주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역 절대 안 따갑니다. 버리야! 쌍남자는 미역을 따면 안 돼요. 어우, 나도 미역이 보인다. 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오, 미역 너무 좋다, 이거. 낙지야, 산낙지야 잡혀줘, 잡혀줘 낙지야, 산낙지야 보여줘, 보여줘 한 마리를 개 타는, 이야, 사이즈 좋다. 와, 굿! 이야, 인정. 자, 우리 여성 해로질러분께서 낙지를 개 타는 순간 아, 지화자. 나 지금 새로운 리액션 하고 있는 거야. 오, 예! 굿!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요. 한 자리 낙지. 한 자리에서 두 마리를 바로잡으셨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따봉! 따봉? 네. 따봉! 이야, 따봉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여러분. 어? 뭐야? 아, 이걸 낙지를 봤다고 하기도 그렇고 와, 두 마리째인데, 와... 이건 진짜 인간적으로도 놔줘야죠, 여러분. 이야, 자... 잘 커라. 안녕, 잘 가. 더 커서 와. 자, 여러분. 소라. 이게 주먹소라예요. 아니, 한입 소라예요. 자, 이런 거 놔줍니다. 안 가져가. 작은 거는 놔주는 성숙한 해로질러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낙지를 여기서 자, 여러분. 바로 낙지를 개 타는 순간 어, 역시 작은 걸 놔주면 복을 받습니다. 와, 좋아요. 어우, 힘이 왜 이렇게 좋아? 어우, 여러분. 오늘 이게 손에 붙는 걸 좋아하네요, 얘네들이. 오, 겟 굿! 작은 걸 놔주면, 여러분. 용왕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작은 개체는 놔주는 아름다운 해로질러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낙지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 자빠지면 낙지를 바로 잡아요. 막 가지. 너는 안 데려갈 거야. 구경만 잘 가. 아우, 박하지. 얘는 사이즈가 좋은데 제가 오늘 박하지를 데려가는 게 아니죠? 자, 놔주겠습니다. 잘 가. 그렇지. 자, 세 번째 낙지. 오, 겟합니다. 세 번째 낙지. 어우, 굿샷. 야, 오늘 그 중에서 지금 세 번째 낙지가 제일 컸어요, 여러분. 오, 좋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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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담고 있구나. 야, 여러분. 자, 낙지 세 번째 겟. 오, 낙지 볼 때마다 기분이 쬐져요. 쬐져, 쬐져, 쬐져. 정말 너무 좋아요. 자, 소라. 오, 이 정도 사이즈면 좋네요. 오, 좋다. 굿. 여기, 여기, 여기. 와, 그래. 간조지나 올려. 자, 소라, 소라. 여러분. 이 정도 사이즈 소라면 괜찮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나쁘지 않다. 겟, 굿. 자, 자. 잡는다니까. 와, 와, 이야, 진짜 끝내 잡는다. 와, 진짜. 와, 살랑이 얘기했더니만. 와, 살랑이 얘기했더니 바로 잡으시네요. 와, 대박 사건. 작아도, 이거 너가 잡아.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진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렇지. 자, 대박 사건, 야. 이야, 또 본다, 또 봐. 와, 너 가줘. 아, 굿. 겟. 이야. 와, 미역보소. 와, 역시 영웅도는 미역이 짱이요. 와, 낙지가 그냥 이러고 앉아계세요. 와, 대박. 오늘 저는 여기서 잡혀가요. 오늘 저는 여기서 잡혀가요. 살려주세요. 살려줘? 내가 살려줄게. 이리 와봐. 자, 가라. 가라. 아, 진짜. 유가가 낙지가 여기. 하하하하